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진천에 초평저수지에 있는 건데 엄청 멋있게 잘 져 놓긴 했는데 도로가 엄청 좁아요. 초평호. 용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한반도 지형이 있고.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가 있어요. 저기 한반도 지형 보이고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갖고. 흔들리는데? 여기가 바람 때문에 그런건지 좀 많이 흔들려요. 여기가 바람이 있는데 까마귀가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